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점이죠. 전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선거부정을 뭉개고 가더라도 나라에 아무런 여러분들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국민들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요한 좌파 세력들이 국가의 권력을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서 탈취한 다음에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남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신격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가 비서들 정치하지 말라 물론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이 무게가 실리려면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처신을 해올 때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일면 톱기사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제외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함부로 내지 말라 뭐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니까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청와대 여러분 대변인 출신인 박수연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낙선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진석 측 여러분들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분들 오작동이 아니고 조작된 것을 잡아내 가지고 가까스로 여러분들을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공주 부여 청량군 선거 데이터를 보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외군과 전국의 모든 지역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인데 부여 청량 공주시만 하더라도 그게 약간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이나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들 4권을 보게 되면 전산 조작을 해서 어떻게 표를 훔친 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남의 여러분들 평균 값이 사전투표 규정으로 25%를 훔쳤으니까 지금 하면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것이 그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고세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에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치라고 이런 갈등을 빚어 가지고 나경훈 후보를 이름 꿇어 앉히고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 때 그때 한참 선관위하고 선거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선거구 이름 250여 개 가운데서 130군데 가운데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누구와 함께 맡겼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씨가 그걸 선관위에 맡겼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계시는 나이가 드신 권리당원이 여러분들 단식투쟁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이런 대학을 다니고 나와 가지고 길은 달랐지만 30년 40년 흐른 다음에 너무나 오염이 된 겁니다 나는 가슴이 떨리서 이런 짓을 못하겠거든요 왜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런 일신의 영화를 여러분들께 아는 거라도 선거 부정 세력하고 여러분들 결탁하거나 야합하거나 그렇게가 여러분들 일신의 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 내일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 대통령을 잘 보필한 게 국가에 충성한 일이다 나부터 압착성했다 당신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해왔나 이야기죠 당신들이 국가에 충성해하면서 선거 부정을 방조하고 여러분들 촉진하고 그게 국가에 충성한 일이냐 이야기죠 그게 다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심판을 받을 거다 이완용의 살아생전에 영화를 누렸지만 본인의 여러분들 소위 가오가 세세손손 여러분들 이어지면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걸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라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애국심이라는 이야기가 정진석 씨 입에서 나오니까 제가 실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 당신들 그냥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여 있구나 내가 정진석 씨하고 이런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질타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의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이름을 읽어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정진석은 충남 부여에서 부정승거로 낙선할 뻔했다가 개표기에서 정진석의 표가 민주당표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해낸 참관자의 끈질긴 항으로 개표기 리셋 이후에 재개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승거에는 침묵해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승거에 침묵하면 진가 인간이 아닙니다 124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대 정진석 씨 입에서 선거부정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진석 씨가 가진 한계고 그 소위 과오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의 길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당신들이 지금 권력의 이름들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꽃가마를 타고 주의가 안 보이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지인님은 요새 세상의 부정승거 관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항구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피해를 본붙한 당사자는 왜 못 본 척할까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다 김진석 시장님 당신 부정선거 압니까 눈만 멀뚱멀뚱 그대로 가지고 있게 아니고 당신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인하고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주시 부여분 청량군 국민 여러분 그동안 성원회 여러분들 5선을 시키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진석 씨가 어떻게 낙선됐으면 이 위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7.56%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13,185표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가짜 위조투표지가 경쟁자인 박수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방식으로 전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는 44대 53으로 정진석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관이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50대 48로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700, 1,400표 격차로 정진석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런 13,138표에 이런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정진석 후보가 2,780표짜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선거니까 잘 알 겁니다 자기가 당했다는 걸 그런데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척 치면 아이고 정진석 씨가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만 에이 친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출세가 뭐가 대단한 거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53대 44로 당일 투표를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55대 43으로 박수연이 사전투표에 이긴 걸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게 선거 데이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애국심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도 올까 반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신들 정진석 씨도 올해 나이가 64시니까 나이가 요즘에는 오래 사니까 그러나 오래 살지만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고 뭐 어떻게 될지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선거를 다 덮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다 포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 진짜 그냥 지금만 보지 말고 좀 길게 한 봐라 당신들이 이 죄가가 그냥 덮일겠냐 안 덮인다 이야기 나는 안 덮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당신들은 덮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깔아뭉개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윤 대통령 배에 또 착 달아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더더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용이니 고종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지금 이 소위 10년째 연속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넘어뜨릴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는 하나도 이렇게 뻥이나 과장이 없는 내 인간 자체가 이런 뻥이나 과장이나 그렇게 이런다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름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이런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름 후둑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비교해 보시죠 1960년 공병호하고 1960년 정진석이하고 이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다음에 참 벌받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길로 이끌어서 되겠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